최근우 씨, 강형규 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우 씨, 강형규 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받을 드립니다. 블루 남성프 어베이트 마이너스 70 밑세급으로 나가시는 강청준 선수께서는 매트 1만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anywhere else on the run. 비교ари 게시아, 강형욱ira 해치 portion집을 제공한 lob. 멘트 격기 번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인 멘트 격기 번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블루 남성구 어둘트 마이너스 82.3대급으로 나가시는 황승민 선수께서는 1번 멘트 앞으로 5번 멘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블루 남성구 어둘트 마이너스 83.3대급으로 나가시는 황승민 선수께서는 멘트 5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공격 있는 황승민 선수 추워진 공격 있는 황승민 선수 시원한 공격 있는 황승민 선수 결국 마지막 패스입니다. 아랫 브리ún 선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화이트 남성구 어덜트 마이너스 76채급으로 나가시는 이헌준 선수께서는 매트 1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화이트 남성구 어덜트 마이너스 76채급으로 나가시는 이헌준 선수께서는 매트 1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구 어덜트 마이너스 82채급으로 나가시는 이헌준 선수께서는 매트 7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화이트 남성구 어덜트 마이너스 82채급으로 나가시는 이헌준 선수께서는 매트 7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구 어덜트 마이너스 76채급으로 나가시는 이헌준 선수. 화이트 남성구 어덜트 마이너스 76채급으로 나가시는 이헌준 선수께서는 매트 1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매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이튼 앙상부 아멘트 마이프트 75 최급으로 나가시는 하준 선수께서는 매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튼 앙상부 아멘트 마이프트